주창은 전환 초기의 군인으로 폐현 사람이다. 어사대부를 지냈으며 개국공신 서열 16위로 분의무에 봉해졌다. 원래는 종영주가와 함께 진나라 사수군의 졸사를 지냈다. 유방이 패해서 봉기하고 사수수를 무찌르면서 주창과 함께 유방을 섬겼으며 직치를 맡았다. 기원전 206년 유방이 한왕에 봉해지면서 중의가 되었다. 한왕 4년 3월 형양을 지키던 종영주가가 항우에게 죽자 종영의 후임으로 어사대부를 지냈다. 초한전쟁 중에는 내사로서 오창을 지키고 어사대부로서 제후들을 안정시킨 공로로 2800호를 받았다. 성품이 강직하고 직원을 잘해 소화 조참 등도 주창을 멀리했다. 고재가 연회를 열고 있는데 상주할 일이 있어 찾아갔다가 바로 달아나왔는데 쫓아온 고재에게 목덜미를 잡혀 질문을 받았다. 나는 어떤 임금 같냐 대답했다. 패하는 걸과 주와 같습니다. 고재는 대답을 듣고 웃었지만 더욱 주창을 두려워했다. 고재는 원래 총희 척씨의 소생인 유여이를 태자 영 대신 태자로 삼으려 했지만 고황우나 장량 등의 반대로 결국은 그만두고 대신 유여이를 조나라 왕으로 봉했다. 이때 조황 여의의 나이가 열 살밖에 되지 않아 고재는 자신이 죽은 후 조황의 안전을 걱정했다. 마침 곁에 있던 어사 조요에게 물어 주창을 조나라의 상국으로 삼았는데 이 명령을 받은 주창은 좌천을 당하는 것이기에 울며 항의했으나 고재의 설득을 받고 조나라 상국으로 부임했다. 후임 어사대부는 조요가 맡았다. 고재가 죽은 후 고황우는 조황을 소환했으나 그때마다 주창이 왕의 병을 침탈해 부릉했다. 세 번을 반복하자 고황우는 먼저 주창부터 소환해 질책하고는 조황을 소환해 한 달 만에 독살했다. 주창은 병을 침탈해 사직하고 3년 후에 죽었다. 시호를 돌아하였다. 주가의 화살표 휘장과 깃발을 관리하는 직체의 화살표가 나다라 마사마천 사기권 96장승상열전의 화살표의와 같음 권7항우봉기의 화살표의와 같음 권8고조봉기의 화살표의와 같음 권18고조공신우자연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